동아시아 오늘 날씨가 너무 이쁘다. 오늘 날씨가 너무 이쁘다. 오늘 날씨가 너무 이쁘다. 오늘 날씨가 너무 이쁘다. 나와바 코리아에서 좋은 행사를 하면 좋겠어요. 오늘 키워요. 화이팅! 키운 선수들 잘 할 수 있는 거 믿고 있으니까 후반 경기 다치지 말고 힘내세요. 8월의 히어로즈는 그 누구보다 행복할 거고 항상 아프지 말고 화이팅! 안녕하세요. 나와바 코리아 이남규 대표 신지은 드림입니다. 키우미어로즈 팬으로서 나와바 코리아 임직원분들과 고객분들을 함께 파트너 데이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구 시타 기회를 주신 군안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와바 스마트 그린홀은 식물을 활용한 공기정화 솔루션으로 고척돔 곳곳에서 선수분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선수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상 없이 히어로즈만의 멋진 경기 부탁드리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키우미어로즈! 나와바 코리아 화이팅! 나와바 코리아 대표님께서 고척돔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나와바 식물 덕분에 고척동 락커룸이랑 웨이트장 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나와바 화이팅! 오늘 히어로즈의 승리를 목청껏 응원하겠습니다. 히어로즈 승리 나와바!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나와바 기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나와바 기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뺑뺑뺑의 승리를 비켜가 되는 나와바 비켜봐 아시는 분의 23번 나와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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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을 나섰습니다. 나와바 코리아 감사합니다. 파이팅! 나와바 올 시즌 시즌! 나와바 엑시 2주전 1위 마이오킹 플레이어스! 대표입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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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상품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와바 코리아 우리 키움 히어로즈 오늘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위 바위 보! 하나 빼 킬! 승리!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 하나 빼 킬!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키인 모두에게 같이오신 분들 선물 드리고요. 단사기에 있는 선수들의 등신대를 추가로 선물로 생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저 온날에 나와봐 행사에서 너무 좋고 이런 행사 되게 자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귀여운 히어로즈 화이팅!